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사진 하나 짧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준석 개혁진당 의원이 지하철에서 잠든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온라인에서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죠. 한번 보겠습니다. 지하철 퇴근길에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사람이 좀 특이합니다. 이준석 의원이죠. 저렇게 가방 꼭 끌어놨고 정말 피곤해 보여요. 아주 그냥 꿀잠을 자고 있는데 국회 입성하고 나서도 계속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? 일단 뭐 화성이 지역구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화성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. 저는 이제 화성 사는 사람들은 아는데 차를 가지고 올 수 없답니다. 막히죠, 많이. 그렇죠.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 타는 모습은 아주 좋죠. 왜냐하면 지하철에서는 많은 국민들을 만날 수 있고요.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서민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저게 이제 보유주의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 사진 모습을 보면 보여주기 식은 아닌 것 같아요. 진짜 잠은 든 것 같아요. 그 상황은 있겠죠. 뭐 술을 마시면서 민원인들이라든가 지역 국민과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책 제안자와 대화를 한다거나 뭐 그 상황이라는 게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논하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고 저렇게 지하철을 타는 모습에는 저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봅니다. 빛의 부분은 뭐냐 국민에게 조금 더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는 의정활동, 국회의원의 자세를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어 나도 그런 것을 뭔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? 조금 더 국민의 시선에 맞게, 눈높이에 맞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림자는 뭐냐. 국회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분초를 아껴서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자기가 차를 타고 가면서 통화도 하고 자료도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대화도 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부 같은 데도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다른 데도 전화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저것이 꼭 금과 옥저처럼 여겨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최선호 선수님은 어떻게 봤어요? 방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평가들을 보면 이거 쇼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고 지지자들은 쇼라도 한번 해봐라 저런 거 이렇게 반박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특권 집단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? 특권을 내려놓는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글쎄요,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정치여담 여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 하죠. 김광선 변호사,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선호 SBS 논소림과 함께했습니다.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